찍고 오겠어? 되게 귀엽지? 뽕구 뭐하는 거야? 언니 못 가게 할 거야? 한국? 이제 또 오빠랑 둘이만 있어야 된다 우리 뽕구 나와! 언니 짐 싸야 돼 뽕구는 지금 언니 캐리어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너 지금? 아예 자리를 잡았네? 뽕구 왜 그러고 있어? 꼬리는 계속 흔들고 뽕구 언니 이제 가야 된다 왜 뽕구 언니 언니 갔으면 안 갔으면 좋겠지 뽕구 언니 안 갔으면 좋겠지 우리 또 가자 이리와 아니야 뽕구 안 돼 언니 가야 돼 뽕구 공항 오니까 좋아? 난 하나도 안 좋은데 꽝봉구 한 번에 도착해 아 뽕구 좀 가나? 뽕구 이제 언니 가야 돼 뽕구 언니 간다 이제 뽕구 언니 간다 뽕구 언니 간다 언니 갔다 한 번 간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선 언니 한 줘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가 나도 가려고 이리 와봐 뽕뽕 뽕 꽁구 언니 간다 꽁구 안돼 언니 간다 꽁구 언니 간다 꽁구 언니 갔다 꽁구 언니 갔어 꽁구 언니